안녕하세요. 미니유 ASMR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팅 사운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소리는 바로 우박설탕이라는 거예요. 우박설탕. 우박설탕이라고도 하고 펄슈가라고도 하는데 이게 원래 와플에서 씹는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잘 안 녹는 설탕이거든요. 이렇게 각설탕을 쪼개 놓은 듯한 느낌이죠. 이거를 오늘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보겠습니다. 음료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하부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질그럭거리는 소리도 좋죠? 자꾸 떨어지네요. 오늘의 오랜 라면로는 소스에 있는 맛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맛은 소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맛은 소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맛은 소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맛은 소스에 있는 것 같아요. 젤리 조금 많이 뻗어요. 더 많이 뻐볼까요? 일만 열구, 이만큼.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 이렇게 입안에서 굴리는 소리 어떠신가요? 이렇게 입안에서 굴리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게 다에서 1.5kg 뼈로그 미어 오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치즈가 잘 어울린다 저는 가끔 와플 먹을 때 애호박 설탕에 씹히면 진짜 기분이 좋더라구요. 아삭하면서 뭔가 덜 익은 걸 먹는 듯한 느낌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우박 설탕 히팅 사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설탕? 우박 설탕을 어떻게 퍼먹어? 이런 우려를 했었어요. 물이 물이라고? 근데 제가 워낙에 단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실진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상으로 판 걸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 안했어요. 잘 먹을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과자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요 맛있어 달아요 맞다 한가지 우려되는게 있는데 걱정되는게 뭐냐면 제가 이 우박설탕 히팅 사운드를 올리면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거에요 언니 그렇게 설탕을 퍼먹으면 죽어요 막 이렇게 건강 나빠져요 당뇨병 걸려요 살쪄요 막 큰일나요 분명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걱정해주시는거 너무 고맙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맨날 이렇게 설탕을 퍼먹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땡사운드를 찍기 위해서 오늘 한번만 이렇게 설탕을 퍼먹는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하셨죠 왜냐면 댓글에서 또 싸움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tenir 오랫 아침 입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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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맛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어랭 쿠키 먹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어랭 쿠키는 가벼운 느낌이라면 얘는 좀 억직한 느낌 맛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식감만 다를 뿐이지 머랭 쿠키랑 맛은 똑같아요 머랭 쿠키랑 맛은 똑같아요 머랭 쿠키랑 맛은 똑같아요 머랭 쿠키랑 맛은 매운 느낌 잘 어울림 네 참기름 촬영 맛있어요 이게 원래 달콤한 티가 아닌데 참 달콤하네요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각설탕이 그렇게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각설탕이라는 걸 그냥 먹어보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죠 각설탕이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제가 뭐 엄마나 가족들한테 각설탕 먹어보고 싶다고 하면 그냥 설탕맛이야 맛없어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각설탕을 실제로 먹게 됐어요 그래서 딱 먹었는데 어머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데 왜 맛있다고 했지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멍 안치고 제 기준에서는 머랭 쿠키 맛이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식감만 달라요 식감은 칼속각 설탕 씹는 맛이지만 맛은 머랭 쿠키예요 왜냐면 머랭 쿠키도 그냥 설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인데라 근데 머랭 쿠키가 의외로 다이어트할 때 그나마 살 안 찌는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나마 생각보다 생각보다 당연히 찢어 설탕과자인데 그런데 생각보다 같은 소금 꿀 꿀 꿀 꿀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제가 아메리카노 대신 왜 오브티를 준비했냐면, 오늘 이미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어요. 아메리카노를 두 잔이나 마셔서, 더 이상 먹으면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페인이 잘 안맞는 체질이거든요. 근데도 커피를 좋아해서 먹는 거예요. 카페인이 잘 안맞는데, 카페인이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안좋고 저는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내 마세를 더 많이 먹어요. 두 잔에 사는 마세를 더 많이 먹은 게 어트에 마셔야겠어요. 집안에 차가운 마세를 더 많이 먹었어요. 확실히 설탕 들어간 음식들이 소리가 좋아요. 머랭국이도 그렇고, 탕후루도 그렇고, 우박설탕도 당연히 설탕이니까 아삭아삭하고. 삭은 숟가락으로 먹어볼까요? 맛있다고 드시나요? 이건 인간으로 해볼까요?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 소고기 오오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혈액에 설탕이 흐를 것 같아요. 이쪽 부분 보여드릴까요? 진짜 많이 퍼먹었어요. 짠! 많이 먹었죠? 그럼 오늘 우박설탕 펄 슈가 히팅 사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